저네 이것도? 그러네? 테크니컬때도 이거 맵 잘 안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소모전 때문에 잘 봤는데 소모전 때문에 신기하게 이 맵 진짜 잘 안 나왔었어요 이 맵 짜증나는게 중형폭탑 진짜 다 보여요 중형폭탑 위치에서 그 타이탄 위치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다 맞잖아요 제가 한번 가죠 그럼 역으로 그러면 중형폭탑 다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중형폭탑 때려도 다시 다시 점령하면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요 중형폭탑 부수는 거는 그냥 상대 거 부수는 거 정도만 되고 상대 거 1대 점령해도 또 우리께 되고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길 건데 그 중형폭탑 쪽에 가까운 진영이 나오냐 아니면은 반대쪽 진영이 나오냐 그거에 따라서 게임 속도가 좀 달라지겠죠 근데 제가 이거 G1이 뭐예요 G? G? G1 1세대 저희는 0세대 기아 에가리 지금 제가 1세대인거죠 50레벨 넘었으니까 나 혼자 초록색이야 개꿀 50이면 저렇게 50레벨 지금 52레벨이라 보시면 돼요 거의 네 오케이 그렇지 막 그 오버워치로 따지면 그렇게 되니깐 그렇죠 어 껴어 껴어 그냥 들어갈게요 개맞네 저 뒤측이로 갑니다 쏘 쏘 쏘 쏘 저 포탑 포탑할게요 이거 아 쏘 마타 포탑했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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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레트 제거 카소 노바님 쪽 노바님 쪽 좀 있는거 같아요 미니언 좀 먹어볼까 이제 오케이 아 개 아파 아 나 터졌다 무빙 무빙 야 때려 때려 펀치펀치 리비안 해킹 리비안 로데오 리비안 로데오 타이탄 하나 어딨어? 저기 있네 여기 잡아요 그냥 저 타이탄이 없어서 못 잡는다 저기 님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아우 이렇게 깔끔하다 상대팀에 상대팀에 한 명 빼고 칠레벨도 안 넘어 아니 근데 애들이 안 내려 타이탄 타이탄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내려가지고 밑에 네 맞아요 아니 우리 학살하는 거라니까요 밑에 레벨 봐봐요 한 명 빼고 칠레벨도 안 돼요 나 그냥 클벨 처음 하러 왔다가 양악하 양악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공격 어 저저저저 저거 막타 각이다 아싸 막타 저 포탑 쥬OP 아싸 맞타 포탑 완료 펀치펀치 선형 아 내 킬 아 내 킬 뗏쌀 닌 내 킬 아 진짜 뭐 퀴로 따져요 저는 퀴도 못하고 있는데 아 퀴 전쟁이야 지금 스마트 권총 들고 후회 중인데 애들아 내려봐 쭉 내렸다 됐다 로바님 그쪽에 있어요 안돼 까비까비 오케이 까비까비 쟤네야 드디어 파이럴 1킬 했어 아 미안하다 레벨 다 1인데 너무 양학인데 아 이거 너무 미안한데 이거 우리 1라운드만 던져줄까요? 저희도 레벨 2 있어요 아 저 레벨 2 있잖아요 아 우리 레벨 2 있네 우리 레벨 2 있어요 양학은 아니에요 단지 1세대인 것뿐이긴 하지만 아 쏘준이 역주행 보소 레벨 역주행 레벨 역주행 개꿀 포터파는요 포터 날려 아 야 소용당했어 마타 제껍니다 아 까비까비 어 저 저 저 저 뺄거 하겠다 저 저 저 마타 가겠다 저 바꿔주고 와도 돼요? 1라운드 잠깐 쉬고 와도 될 것 같은데 저 야 마타다 어 나 죽었다 오케이 저 1라운드 잠깐만 먹을 것 좀 가져올게요 갔다오겠습니다 아니 우리 이거 있잖아요 한사람이 한사람 저녁 먹고 오고 한사람 저녁 먹고 해도 된다니까 네 저 저녁 먹고 올게요 제가 너무 고파요 아니 한사람 잠수여도 이긴다니까 이거 진짜 이기고 있긴 하지 내가 지금 스마트군 좀 놀고 있긴 하니까 어 저 뭐야 저 서있는 님 포터 먹을게요 오른쪽에 아까 세 개 지나갔는데 왔다 포터 먹어 어 야 오른쪽에 둘 오케이 오케이 저 저 잡으러 가죠 그냥 쟤들 농성한다 그냥 오케이 저기 쓸려나 보다 포터 아 까비 야아 어어 오니까 내게 터져있다리 이럴 순 없다 아 없을까 아 아 이겼어 왜 어 바타 어 아 아까워 오케이 님들 저 게임 안했는데 왜 이겨요 저도 다를 보면 알지 않을까요 003인데 저 게임 안하는 사람이 두명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밥 먹고 올게요 휴즈 돌리고 하세요 어쩌게요 없어도 이겨요 잠시 태어나오세요 저 3레벨이요 3레벨 야